저 얼스바운드라는 밴드고요 한 달 좀 전에 앨범을 냈거든요 관심있으면 없으시면 다 쓸 수 없지만 열심히는 해볼게요 저 얼스바운드라는 밴드고요 거짓말 같지 않아 위험한 걸 거의 깊고 하나도 안 거짓말 같지 않아 소 아이들 서초 하나도 안 거짓말 같지 않아 위험한 걸 거의 거짓말 같지 않아 거짓말 같지 않아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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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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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